네,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과 함께 문바이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에 나와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슈퍼주니어 귀환 샤이니 민호 엑소 수호 시앤블루 종현입니다. 시앤블루 종현입니다. 너 소개해야지. 너 소개해야지. 왜 이래요. 아니 아까, 아니 아까. 나 이거, 나 유명이야. 나 이거, 나 못 해줬어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유령, 유령. 다행이다, 나부터 틀리지 않아. 아, 다행이다. 야, 이게 뭐라고 이름만 하면 떨리냐. 시앤블루 종현입니다. 네, 서비아 갈게요. 네. 전 보시고요.